안녕하세요 아무말먹리뷰의 여행윤이예요 안녕 갈비 중에서도 마블링이 좋고 부드러운 풍미가 가득한 최고급 육즙의 호주산 LA 갈비를 소개합니다 거대한 섬나라 호주는 가축들이 1년 내내 자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 이곳에서 수출한 최고급 육류 BNP 월드 호주 청정호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죠 특히 식품안전관리 인증 마크로 알 수 있듯이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에요 맛있는 고기 빛깔에 적당한 마블링까지 더하니 육즙이 더 부드러워요 또 LA 갈비의 이름이 왜 LA 갈비인 줄 아세요? 바로 갈비를 슬라이스하는 방향 때문에 갈비살과 뼈를 함께 세로로 잘랐다고 하여 LA 갈비라고 해요 신선해서 그냥 구워먹어도 맛있지만 LA 갈비하면 양념갈비잖아요 저는 핏물을 싹 빼고 양파, 다진 마늘, 간장, 설탕 모든 재료를 싹 갈아서 양념장을 만들어 푹 재워서 LA 양념갈비 고이 레시피를 해봤어요 달콤한 양념장을 쫙 흡수해서 노릇노릇하게 한 끼 식사로 너무 완벽해요 살점을 뜯는 순간 워낙 부드러워서 분류도 쉽고 입에서 살살 녹아요 부드러운 풍미가 가득한 최고급 육즙에 호주산 LA 갈비와 함께해요 coronav아웃! coronav아웃! 맛있어요! aney